주문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나시우룩이 나왔고요 그리고 입감받까르가 이제 제공이 됐는데요 사실 무슨 생사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채소물도 많이 제공이 됐고요 국물 혹 국물 혹 매콤한 쌈박소스까지 일단 이 국물이 아아 쌈박 아아 쌈박 쌈박 뭐지? 하아 무슨 나랑 손 야 마와데아봐 아하하하 아하하하 손 씻고 먹으려나 이렇게 손 씻고 밥을 먹는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